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QLC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치댕입니다. 오늘 치댕님이랑 같이 이상한 챌린지 할 거예요. 지금 회 같은 거 있는데 홍어래요 홍어 홍어 무서워요 냄새가 엄청 날까봐 진짜 무서워요 홍어가 냄새가 진짜 처음 이렇게 맡으면 그냥 독하다 이래요 냄새가 아우 그래서 그냥 그래요? 아우 아니고? 아니 이제 이 상태로 맡으면 비닐에 두 번 쌓여있어도 상관없는데 입에 넣고 씻는 순간 그때부터 냄새가 입안부터 싹 퍼집니다 코를 막아도 코랑 입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냥 냄새가 그냥 온몸 안에 다 퍼집니다 와우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왜 내가 진행하지? 캐시가 진행했다고 그러게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일부러 비했어요 일부러 비했어요 불닭볶음면이랑 똑같네 네 똑같아요 진짜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? 네 진짜로 안 먹어봤어요 일부러 좀 피했어요 일부러 피했어요 아 일부러 피했어요? 열어봅시다 열어보자 한 번 아 그리고 여기 김치도 있고요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식사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김치랑 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왔다 흐흐흐 고마 음 그냥 썩은 Thracuse 井 Recovery 쓰레기 맛이어 shakes Possuf у 아니요 이거 준비 어떻게 해 약간 시큼한 냄새가 안 모아냐 같은 건데 쓸데 아유 무섭다 일단 이렇게 찍고 짠 아 잠깐만 김치 김치 이게 뭐야 어때요? 왜요? 왜요? 이제부터 챌린지죠? 챌린지 하지마요 내가 왜 챌린지라고 했지? 왜? 챌린지 하지마요 내가 죽을래 챌린지 에이 이게 뭐야 도망간다 뭘 해 챌띠? 안녕 이리와 이리와 어때? 포렁포렁 에이 다시 더 먹자 근데 식감이 너무 질겨 뼈 같은 것도 있는데 딱딱한 뼈는 아니고 또 찌궁찌궁 하는데 오돌뼈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삼키질 못하겠어 계속 씹어야 돼요 씹고 씹고 또 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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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씹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냄새가 더 많이 나 입안에서 하나 더 도전 아우 아 아 아 아 올라온다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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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먹어 사람들이 아 더러게 아 아 아 잘 좋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선물을 왜 가져왔습니까 그냥요 캐시 죽일라 아 같이 죽어야지 아 아 아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 아 아 아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 두개 먹을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아니 안 먹어요 먹어야지 아 눈 접시가 있었는데 한 점도 안 먹었어요 뭐야 한 한 아 아 아 또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